안녕하세요. 저는 24살이고 편역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. 군대에 오기 전에 남자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군대이기도 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경력이 인정되는 특기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. 안에서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마음에 이 기간에 꼭 전기기사를 따고 전역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강의를 찾던 와중 배우락 환급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군대에서 일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은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하기 힘든 군대 공부를 제가 이렇게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성공을 하고 나니 정말 환경이 어떻든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안되는 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번 1회차 필기와 실기의 난이도는 매우 쉬웠습니다. 물론 이런 운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꾸준한 강의 시점과 기출문제 풀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필기나 한 과목의 진도가 다 나가면 그냥 그 다음 과목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도가 끝난 과목의 기출을 풀면서 계속 누적시켰습니다.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지만 기출을 풀면 풀수록 기출 1회를 푸는 시간은 단축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전에 배웠던 과목들을 까먹지 않고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공부법이었습니다. 마지막 6번째 과목을 들을 때는 진도도 나가야 되고 기출도 5과목이나 풀어야 돼서 힘들긴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실기의 핵심인 단답은 그냥 무조건 틈날 때마다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너무 무작정 외우면 결국에는 까먹게 되어서 좀 그 문제와 연상이 되게 예를 들어 몰드형 변압기의 장점을 외울 때는 몰드는 뭘로 감싸져 있으니까 소형 경량화이고 절연류가 없으니까 화재 염려가 없다 등등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될 수 있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나머지 과목인 시퀀스와 수변전 설비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길러넣으면 부은 점수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. 문성만 기술사님과 최한우 교수님을 뽑겠습니다. 우선 문성만 기술사님은 정말 수험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집어서 버릴 건 버려라 이 부분은 고득점 맞고 싶은 사람만 해라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많은 내용들을 쉽고 간편하게 핵심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시완호 교수님의 전기기기 강의는 매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고 이해하게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졸릴 때 정말 타이밍 좋게 제가 졸릴 때 잠도 깨워주시고 정말 열정적인 에너지가 저한테도 전달이 많이 되어서 따라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저는 배우랑 모든 교수님들께 영상 편집을 보냅니다. 아마 이 강의들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했다면 절대 한 번만에 붙지 못했을 겁니다. 공부하다가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강의 중간중간에 동기부여도 시켜주시고 잠도 깨워주시고 해서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군대에서 무의미한 시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전기기사 1회차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. 서음기간 중에 슬럼프는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독서실에 가거나 싸지방 윤등을 할 때 자고 싶고 다음 회차에 볼까라는 마음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가 환급을 받아서 뭘 할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거나 역으로 이 힘든 공부를 내가 다음 회차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꼭 이번 한 번에 따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필기학격 후 실기까지의 기간이 약 40일 정도밖에 없어서 필기공부를 하기 전에 실기이론을 한 번씩 다 들었었습니다. 필기공부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일주일에 1,2회씩 실기기출을 풀면서 실기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공부했습니다. 공부는 한 번에 바짝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급하더라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후배학습자 여러분들도 꼭 이 배우락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아멘